여기 왠지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기분 나쁜 맵이네 아니 아기 찾으려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아니 애기 소리 지금 울음소리도 안 들려 이제 애기가 살아 있긴 해? 제임스? 와이 이걸로 던져버린다 나오기만 하면 문 안 열린다 소화기 들고 다녀 이걸로 뚝배기 깨버려 들어오는 순간 전쟁은 시, 시작된거야 뭐야 어 이걸로 체어샷 날려 어 여기 학교 같은데? 고침 대답 픽스 앤썰 이거 여기서 뭐 고쳐야 되나? 뭘 고치라는 걸까? 픽스 앤썰 픽스 앤썰 일단 픽스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칠만한게 앤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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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뭔가 활성화되는게 없는데? 나 뭔지 알았스 뭔지 알았스 뭔지 알았스 뭔지 알았스 저기 끝에 저거 하나 있지 틀린 그림 찾기 느낌인가봐 어? 아까 그거 어디갔어? 체어샷 쓰레기통도 있네 쓰레기통 먼저 그쵸? 여기 걸 보고 왼쪽의 거를 따라해야돼 쓰레기통의 위치가 저기 끝에 근데 쓰레기통이 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여기다가 놔둬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체어샷 나 체어샷 어따 버렸지? 아 일단 이거 소화기도 소화기 위치 어디지? 어 구석탱이 들어가서 여기 구석탱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나 체어샷 어디감? 나 어 어디다 버렸지? 기억이 안나요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체어 이거 뭐냐 그 경고 이거는 지도쪽이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소화기기만 하면 끝 천..아니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여기였죠 끝 내가 뭐 이거 뭐 잘 해줘야되나? 이거 어떻게 고정시키지? 책상에 스탠드가 없다고요? 책상에 스탠드가 없다고요? 아 여기 스탠드 하나 있다 스탠드도 하나 찾아야되나? 아 스탠드가 없어서 안되는거였네 스탠드는 어디있지? 여기 어 라이트 어 라이트 어 잠깐만 하나 더 있는거 같던데? 지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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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본은 여기 가서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 올려놔주면 되겠죠 됐으 그 다음에 스탠드는 구석탱이 책상 위에 됐어! 했다! 뭔가 이벤트가 나왔어 뭔가 화면 효과가 나왔는데? 여기 들어갈수있나? 여기 길생겼다 역시 이거 화면 왜이래요? 이거 뭐야 화면이 뭔가 이상한데? 여기 여기 뭐하는데지? 오른쪽 길만 참 박스를 왜이렇게 많아 아 뭐 기어다니는거 오는거 아니겠지? 여기 아니 근데 이거 네모 뭐야? 여기 좀 잘못 만들었네 왜이렇게 앉는 구..구간이 많이 나오지? 기분나쁘게? 어디서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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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는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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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뭐 들어갔나? 오케이 여기 먼저 이거 밟으면서 쟤쪽이 가만히 있는데? 문 앞에서? 렉 걸린거 아냐? 화장실 안에서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안에서 얻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서 멈췄어 원래 움직여야 될거 같은데 패턴대로 수고하세요 아 근데 여기서 뭐 얻을게 있으니까 이렇게 응 뚝배기 쟤를 어떻게 유인하지? 박스로 유인하는건가? 아니 이게 뭐야 어? 어? 응 넌 게임 npc고? 난 유저야 아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멀쎄 어 뭔 소리야 이거 어? 물렁 빼고 먹는 소리 나는데? 족발 먹고있나? 아하 어딨는거야? 아하 또 유인해야 된다 맞지? 박스 화장실 정확히 꼬린 오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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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게임을 너무 잘하는건가? 너무 쉬워 음? 너무 쉬워 이즈 이즈 뭐야 이 복도 나 플래시라이트 꺼졌어요 불 안켜져 아이 어떤 이벤트 나올록 안놀라요 홈포게임 원데이 투데이야나 아 문 또 안열리네 왜죠? 어 누구 서있는거 같은데 누구야 저거 내가 저기로 가야되나? 어 점점 가까이 온다 어 문 안열려요 저거 뭐야 마시멜로 어? 아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올거면 아이 느리네 어 뒤돌아 있는데? 뭐지? 5 4 3 2 1 0 아 뭐야 아이 놀랄뻔했네 어 프레시라이트 켜진다 야 이게 뭐 이거 같고 아 개발조 욕심 누구 온다 연주해줘야되나? 오 제가 이렇게 안쳤어요 뭐야 뭐야 울지마 우는소리 어디갔어 우는소리 어디갔어 뭐야 지람이 뭐야 지람이 어 지렁이 지나가는데 어 지렁이 지나가는데 민달팽이 지나가는데 하지만 쫄지않아 응 쫄지않아 앞으로 기어다니는거 온다는 협박인가? 아 나 그게 제일 싫은데 기어다니는거 어 로딩 드디어 엔딩? 개발자 정신 차렸나? 뭐야 아이씨 아니 아기는 어디있는거야 아기 없네 이제 굴하네 이제 이쯤되면 아기가 어디있어 아기 이미 미안하지만 잊어야될 때야 잊어야돼 이제 잊어야될 때 여기 뭐하는 방이지? 어? 쪽지 외로운 밤이었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그를 만났다 그의 속삭.. 속삭임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따라 나갔다 뭘까 저거 여자같은데? 빡빡인데 그리고 뭐야 어 여기 좋지 오케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한달이 지났다 혹시 그가 날 버린건가? 이미 임신한 상태일거야 아까 초반에 이 게임 초반에 스토리가 나왔었잖아 그지? 임신에 대해서 원치 않은 임신 가끔씩 가끔씩 그는 나에게 이것을 남겨줬다 그는 내가 외롭.. 외롭을 때마다 이걸 쓰라고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따라갔다 아마 이거 마약일 듯 마약 여기도 쫌.. 쫌 짓지 않다 열쇠 국민형이 피를 먹었어 이거 왠지 문 열면 아 앞에 귀신이.. 뭐야 이거 안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네 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지금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 지금 지금 움직일 수 있어 론 웃어 아니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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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글 뭐야 게이드 멍청하잖아 어 사라짐 오케이 뭐야 아 나 게임 너무 잘하는 것 같애 어 프로게이머 할걸 뭐야 영상 드디어 아기 찾았나요 뭔데 문 닫혔어 뭐 또 신경써서 뭐 만들었나보네 뭐 나올라고 헥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준비했는데 잘했다 개발자 잘 만들었어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아 아 욕심 좀 그만 스파이더맨 아니 게임을 어디까지 만든거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 아 이거 일부러 위층의 틈을 가로질러 가라 이거 일부러 한치 앞도 안보이게 만들라고 아이고 개수작 부렸네 아아 드디어 세개 모았다 가자 겟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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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너무 어렵다 어 극혐이네 아주 올라왔습니다 빨리 세이브 오케이 조장 됐다 못 깰줄 알았는데 깼다 화장실 뭐야 고생했으니까 씻으라고? 뭐야 화장실 진짜 또 또 또 뭐 나오기만 해 어? 진짜 나 이거 스팀에 좋은 말 안 남겨 어? 아 아아 제발 이것들이 날 호구로 하나 이거 귀신들 어? 저거 치킨런 시키네 이거 어 심지어 안개까지 있어 이거 또 빨리 가야돼 에라이 나쁜 사람아 어 어 여기까지 가면 돼 오케이 어 애기소리 어 엔딩? 드디어 엔딩? 근데 이거 너무 연관성 없는데 이거? 뭔 스토리야 이거? 뭔 스토리야 이거? 어 애기 드디어 어찌됐든 만났다 제임스 살아있었구나 엔딩? 플레이 플레이 땡큐 퍼 플레잉이네 이거 번역 맞지? 진짜 스토리 하나도 개연성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당신이 그 경험을 즐길게 바랍니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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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